이렇게 6명이 되게 어려운 거거든 국부님들께서 12명을 뽑아주시고 순리발표식으로 살아남고 우리 멤버들끼리 투표를 해서 살아남은 6명이기 때문에 마음이 좋진 않지 많이 안 좋았네 거쳐온 사람들 목만큼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12명이들이 너무 도와준 친구들이 많은데 얘네 우리랑 같이 연습했었고 되게 열심히 했고 무대가 진짜 멋있어 라는 말 나올 수 있게끔 열심히 준비하고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파트 재조정을 해야 합니다 메인 래퍼 먼저 선을 들어볼까요? 메인 래퍼와 선! 메인 래퍼가 되면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그래서 메인 래퍼가 너무 간절했고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제가 먼저 진행해볼게요 시작하는 선과 끝점이 같아 야원히 그려져 Because we got the modest touchbox show 하이파이브 굿잡 시작하는 선과 끝점이 같아 야원히 그려져 Because we got a mighty touchbox show 하이파이브 굿잡 시작하는 선과 끝점이 같아 야원히 그려져 Because we got the mighty touchbox show 하이파이브 굿잡 많이 초조하고 긴장됐어요 저는 솔직히 아까 들었을 때 진혁이 형에서 뭔가 흔들림도 없고 저는 진혁이 형 왜? 난 보니까 현빈이야 반 포기한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뭔가 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저를 뽑아주셔서 여기서 끝나 끝났는데 나는 현빈이 들어갈게 현빈이가 표정이나 라이브나 실력 같은 게 너무 난 좋아가지고 이번에 현빈이한테 맡겨도 난 굉장히 좋아가지고 현빈이가 자기의 능력이나 끼를 확실하게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우는 거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울어? 메인 래퍼 했다 메인 래퍼 했다 나한테 메인 래퍼 파트 한 번이라도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냥 행복했어요 형들이 믿어주시고 뽑아주신 만큼 엄청 열심히 해서 메인 래퍼로서 정말 무지막지 않은 파워, 모습, 랩, 랩핑 등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녹음하는 날입니다. 체코 선배님한테 디렉팅을 받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지코입니다. 지코입니다. 지코 선배님의 기대를 만족시켜드리고 싶은데 우리 중에서 현빈이만 녹음 안 해봤지? 첫 디렉팅이 지코 선배님이야, 그러면. 와... 야... S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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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좋은데? 조금만 더 그런 경우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할 때도 이거 할 때도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약간만 그냥 약간만 힘 줄 때 힘 주고 뺄 때 빼듯이 근데 지금 다 줄 줄 아는데 빼는 부분만 이제 의도해서 그 부분만 집중하면 너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녹음하러 갑시다. 여러분들이 나눈 파트를 토대로 먼저 녹음을 하고 그리고 저도 일단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그거 말고도 한번 쭉 한 명씩 다 불러봤으면 좋겠거든요. 해보고 메일을 들어서 뭔가가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가 걱정돼? 아 진짜 뭐 내가 걱정돼요. 파트 뺏기면 안 됐네. 파트 뺏기면 안 됐네. 좀 걱정이 돼요. 못할까 봐. 제가 메인 래퍼 파트잖아요.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잘 보여줄 수 있을지 살짝 좀 모르겠어서 그게 좀 걱정이 돼요. 파트 뺏기면 안 됐네. 파트 뺏기면 안 됐네. 파트 뺏기면 안 됐네.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자자자자자자자자! 들려요? 네! Drop it. drop it beat. 예야. 아는 거 아니야? 시작하는 선과 그 점이 같아야 원이 그려져 둥근 모양이 자첨 좀 요해질 때 we can collision we gotta move we gotta move we gotta move we gotta move 의외로 we gotta move를 잘하는데? 소극적인 자세 버리고 안 나올 때 그렇게 그렇게 방금 딱 그거 마무리 톱니바퀴처럼 오케이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형들이 녹음 경험도 많고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김국헌이 어제 메인 래퍼 계속 뺏는다고 다음 현빈이 긴장 현빈이 긴장 어떤 거 바뀌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오케이 오늘부터 내밀어 일단은 메인 래퍼가 제가 볼 땐 센터 다음으로 멋스러운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탐이 났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해주세요 터빈 시작하는 선과 그 점이 같아 야원이 그려져 둥근 모양이 자첨 좀 요해질 때 we can collision 아예 희생이 하나 가도 돼 호흡만 하면 돼 손 향하는 대로 because we got the MITER Touchbox, 정하, 박, 굿잡 찐 탁 놀고 집에 가 굿잡 Bye 소각적인 자신 버리고 원할 때 S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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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잘하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래퍼 뺏겼다고 일을 갈더니 그러니까 덕헌이 형이 너무 칭찬을 많이 받은 거예요 진짜 직호 선배님한테 자신이 없는 거예요 형들이 너무 잘하시니까 너무 잘하시잖아. 지금 A파트 맡고 있잖아요. 네. 이건 센터랑 버금갈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시작해볼게요. 렛츠고. 아 죄송합니다. 편하게 편하게.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음악이 켜지는 순간 몸이 얼어붙는 거예요. 약간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좀 편하게 한번 해볼게요.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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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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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